자 그럼 다음이 여기 뜨네요 분기 시나리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기 시나리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분기면 또 찢어질 거 아니야 음 그러면 또 고민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 아 아 그거네 크로스왕쥬 시나리오의 드래곤 그리고 마징가 시나리오의 헬 또 다른 하나는 뭐였더라 다른 하나는 설마 퇴치아인가 아까 뭐 3개였던 것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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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서기, 나데시코, 아키토, 솔레스탈링, 아 그래 더불호, 더불호, 협력자, 앙쥬, 어? 아씨, 아... 기다려봐. 나데시코, 더불호, 앙쥬, 거기에? 시댕. 그리고 마이티가인의 타이탄, 전봇. 야마토, 토비야? 아, 크봉. 퀸케두, F91. 론드베림, 아, 유니콘, 마징가, 게타. 미스릴은 누구더라? 아, 미스릴이 테싸네지. 아, 미스릴이 테싸네지. 아, 미스릴이 테싸네. 아, 미스릴이 테싸네. 두 개로 나뉘는 거구나 어! 아! 잠깐만! 아! 우주색이 맞지 됐어요 여기 남아있으면 돼 치토스 뭐 할거야? 왜냐면 야마토랑 크봉은 전혀 안 땡기는데 유니콘 마징가 게타 때문에 여기 남아야 돼 그리고 에바 안녕 잘가 다음에 보자 뭐 몇화 뒤에 다시 만나겠지 근데 이 우주색이 3개 남은 게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뭐 마이트가인 같은 거 못 쓰는 거 말고 단점이 전함 축복이 없어 전함에 축복이 없어요 이 루트의 다음 기체와 파일럿이 편성되었습니다 브라이트 오토 텟사 오키타 루 주도 그러니까 더블 제타 그리고 역샤 유니콘 크봉 진게타 진게타 마징가 풀메탈패닉 에바 그렇게네요 대충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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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장하는구만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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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 보고 가겠습니다 우유 다 으휴 포zz knows 스토리 예고 왜 헐 에이... 이때부터 완전 갈리는 거야 그럼? 헐... 완전 갈린다고? 에이 아니겠지. 슈로데가 그렇게까지 한 적이 없는데.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.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.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. 아... 아... 어세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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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여기서 세이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분기장에서 우주세계에 남았어요 이 분기장에서 우주세계에 남겨봅시다 이준 최우주세계에 남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camp하게되었습니다